다 돼지지 방송으로 시간하고 다 나오고 안 돼요 아이 아이 우산 갖고 왔어 우산 내가 찍어야 돼 와 내가 진짜 아 나 이거 너무 웃기다 진짜 우산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 조용히 명령을 아 알았어 AI가 작동을 했네요 네 1시 26분 네 지금 이제 경찰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막기 시작했습니다 네 와 나 진짜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밖을 안 내면 해보려 그랬는데 아 저희 교체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경험 업무를 방송으로 실시간 배체로 예상자 이동 시간하고 이동 경로를 방송하면 안 돼요 대통령님의 경험관의 법령을 오조 사망으로 제재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안 돼요 네 제재하세요 지금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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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제재 하시는 거 이해해요. 뭘 고소되고 있네. 니네가 대통령 출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바보야. 진해가 대통령 출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저는 지금 무산으로 제 차를 망가뜨리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를 넣고 건드려? 차에 기쓰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 정말. 어때요?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때요? 웃겨요. 웃기죠? 우산 더 없습니까? 우산 더 없습니까? 아 나 정말. 경호원부를 반해하고 있어. 경찰 경호원부를. 우산 치워요. 기쓴하야. 기쓴한다고요. 기쓴하니까 치우라고. 올려요. 우산. 우산 올리라고요. 안 찍든 안 찍든 우산 올리라고요. 우산에 전화한다는 위험을 처리하고 있어요. 차에 우산 대지 마세요. 기쓴하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겠냐. 올리면 되잖아요. 우산은 설치해. 올려요. 우산 올리라고요. 알았으니까. 차에 대지 말라고요. 우산에 전화한다는 위험을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 내리지. 방송으로 시간하고 다 나오고도 안 돼요. 우산으로 막지만 않으면 안 찍었을 건데 지금 막고 있잖아요. 지금 3시간 정도 꺼주세요. 아 싫어요. 꺼주세요. 아 싫어요 안 꺼요. 경호 안전 상당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막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안 보여요. 네 지금 흑막 치료 막았어. 대통령님 경호 안전 상당한 위험으로 제지할 수 있어요. 아 제지하세요. 하세요. 지금 정말 시간이 다 노출되고 있어요.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고 무슨 한 법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아주 위험합니다. 알았어요. 아저씨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출근하는 것도 몰랐어요.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어쨌든 지금 뒤를 네. 이거 흑막 치료가 봐서 차를 가리는 게 차라 이게 낫다. 우산으로 기수하는 거 보다. 출근 하나보다 진짜. 아니 출근 하나봐요? 아니 출근할 거 하는 거 같아. 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실망하는 건데 자기들이 이렇게 일부러 가르쳐주네. 엑스맨들 아니야? 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12시 지금 1시 1시 반이잖아요. 많은 경고인력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차 앞을 우산으로 막다가 안 되니까 은박지로 막고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나갑니다. 윤석열 출근시간 1시 32분. 네. 윤석열 출근시간 1시 32분. 지나갔어? 네 지나갔어요. 네. 아 윤석열 출근시간 1시 32분. 혹시 맞히신 분 있으신가요? 아까? 아까 두시라고 했어 내가. 네. 윤석열 출근시간 1시 32분. 돈가스집 앞에서 지금. 네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나 웃을 일이 아니다. 이게 정말요.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에요. 보시면은 네 이제 헤어지죠.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네 간다. 야 이게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지금 앞자리 앞자리 차에 그거를 인사도 안하고 가냐? 인사는 하고 가자. 반갑다 여러분들. 네.